안녕하세요. 수화연산 소수나누기 분주의 계산을 발표할 장룡아입니다. 먼저 1.6 나누기 5분의 1을 분주를 하나 고쳐서 계산하면 1.6 나누기 10분의 4는 1.6 나누기 1.4으로 가는 사이입니다. 소수를 분주의 5초로 계산하면 1.6 나누기 5분의 1을 분의 16 나누기 5분의 2으로 약분해서 계산하는 사이입니다. 소수나누기 대문으로 하겠습니다. 2.8 나누기 1과 5분의 1은 2.8 나누기 5분의 7 나누기 2.8 나누기 10분의 14 나누기 소수로 분주의 5초로 계산하면 2.8 나누기 1.4 나누기 5초로 계산합니다. 소수를 분주의 5초로 계산하면 1.8 나누기 1과 5분의 2는 10분의 28 나누기 1과 5분의 2입니다. 소수를 분주의 5초로 계산하면 10분의 28 나누기 5분의 7 나누기 5초로 계산하는 사이입니다. 1.8 나누기 5초로 계산합니다. 1.8 나누기 5초로 계산하면 1.8 나누기 5초로 계산하면 1.8 나누기 5초로 계산합니다. 1.8 나누기 5초로 계산하면